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간에 먹고 마시며 위로해 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도 안 하고 그냥 안녕하세요였네요. 이우석 놀고먹기 연구소 소장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우석입니다. 탁재형 PD 나오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단 이 조합이 굉장히 범상치 않아요. 일단 외모에서 풍기는 이 포스가 지금 혹시 보이는 라디오나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 두 분의 외모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상치 않아요. 스튜디오 헌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방송 BBC인 줄 알고. BBS인 줄 알고. 아 BBS인 줄 알고. 불교 방송인 줄 알고. 아닙니다. 평화방송입니다. 저는 오늘 휴가 특집 보이는 라디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네.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두 분의 소개도 하면서 두 분의 관계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우석 소장님은 놀고먹기 연구소장. 네네. 놀고먹는 게 직업이신가요? 놀고먹기를 연구합니다. 아 연구를 하시는군요. 보다 대중들이 잘 놀고 효율적으로 잘 먹고 잘 놀 수 있도록 연구하는 역할. 그걸 연구하시느라고 본인은 잘 못 노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혹시 백수인가?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진짜 놀고먹는 거 연구하시는 분이시죠? 네. 나름 바쁩니다. 그래서 강연도 하시고 이렇게 지자체 가서 컨설팅 관광과 관련된 컨설팅도 하시고. 그리고 그전에는 신문사에서 오랫동안 여행 전문 기자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굉장히 나름대로 오래라면 오래 할 수 있다는 게 근 20년 가까이를 했으니까요. 기자 생활을 24년을 했는데 20년을 했다는 거는 회사 내에서 이 사람은 우리 기자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원래 기자는. 그렇죠. 사람들을 만날 앞에 내보내기 좀 부끄럽다. 차라리 바다와 산. 그다음에 맛있는 음식 앞에 있는 게 더 낫겠다 싶었는지 어쨌는지 나중에 전문 기자까지 시켜주더라고요. 감사하죠. 여행 전문 기자 타이틀까지 달고. 이렇게 하죠. 원없이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탁재형 PD는 정체가 뭐예요? 저도 가끔 궁금합니다. 제 정체가. 원래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었는데. 다큐멘터리. 옛날에 세계 오지 여행 많이 다니는 프로그램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행 다큐도 많이 했고요. 해외 콘텐츠. 분쟁 지역도 갔었고. 여행 같은 것도 했었고 하는데. 거기 가서 먹은 술이 너무 좋아서 그걸 가져와서 자랑질을 하다 보니까 책을 쓰게 되고. 어느 순간 저 사람은 뭔가 술과 관련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는 바람에. 요새는 또 우리 술을 알리는 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술. 그러니까 우리 전통주. 전문가로 또 지역에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뭐. 신문사도 보고요. 전통주 품평회 같은 데서. 우리 술 익스프레스라는 책을 써서. 그 책이 또 업계 분들이 좀 많이 봐주시는 바람에. 좀 알려진 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나와 있어요. 제가 그 책을 봤는데. 네. 전통주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싶으신 분들은 거의 인문사예요. 아 그래요? 네. 인문이면서 거의 이제 중간 과정까지 거의 올려주는 레벨을. 그렇군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음식, 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려고 해요. 또 추석이다 보니까 빠질 수가 없잖아요. 또 거기에 이제 또 여행까지 조금 곁들여서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게 김준일의 뉴스 공감이 이 라디오 시사 라디오 중에서는 가장 근엄하고 무게감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은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제가 나왔으니 이제 그거는 끝났죠. 끝났습니다. 한번 왔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두 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여행, 음식, 술 뭐 이 정도 키워드인 것 같은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의 유희라는 거죠. 사실은 너무 우리 한국인들은 예전부터 근면함을 강요받았고 성실하고 그다음에 그 가치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뭔가를 창출하는 생산적인 거. 그런 쪽에만 거의 매진하도록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온 거죠. 그래가지고 네가 놀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꾸짖고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삶이 팍팍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우울장애도 많이 겪고 그런 상황에 놀고 먹기를 연구한다든가 먹고 마시는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필요해진 거죠. 보통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면 뭐가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소득 수준별로. 시대상이랑도 좀 이제 본명품이나 이런 거랑도 약간 연관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 휴가를 떠날 수 있는 무슨 해양 크루즈라든가 이런 것들이 3만 불 부터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취향에 따라 그건 좀 달라지는 것 같고요. 도시 환경이잖아요. 같은 3만 불 4만 불의 어떤 소득이 있다고 해도 도시 거주자가 많은 지역과 농촌 거주자들이 많은 지역은 또 다르거든요. 도시 거주자들은 아무래도 그런 삶에 좀 많이 목말라 있어요. 어떤 전원적인 삶이라든가 여유로운 빌딩 숲이 다 보면 아파트도 그렇고 전부 수직이잖아요. 수직만 보고 사는데 수평을 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결핍증 수평결핍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바다로 많이 가는 것 같고 농촌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탁피디가 보시기에는 여행, 음식, 술 공통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음식은 조금 논의로 치고 여행과 술이라는 것은 일종의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일맥상통하긴 합니다만 사치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사치요? 그런데 사치를 우리가 나쁘게만 해석할 게 아니라 뭔가 잉여가 생겼을 때 그 잉여를 쟁여놓기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의 잉여 또는 뭔가 금전적인 잉여 이런 게 생겼을 때 건전한 방향으로 이걸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런 게 사치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여행이라는 것은 금전의 여유, 시간의 여유가 생겼을 때 그것들을 없애버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정말 좋은 사치라고 생각을 하고 술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를테면 전통 소주 한 750ml 한 병 그러면 밥이 10공기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한 15공기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5끼니를 먹을 만한 밥을 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어찌 보면 가치를 더 높이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면서 또 남아 돌아서 문제인 게 또 요즘 곡물이 남아 돌아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아주 가치를 더 높게 부여하면서 없애버리는 방법. 이게 또 술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좋은 사치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살 만큼 살잖아요.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을 따라잡았다. 1인 국당 국민소득도 이렇게 했는데. 가슴이 웅장해지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일본이 진짜 지역 여행 이런 거 엄청 발달해 있거든요. 노년에 계신 분들이 진짜 내 술을 다 먹여 살릴 정도로 우리는 근데 너무 노는 거에 인색한 것 같아요. 좀 많이 먹고 마시고 이래야 되지 않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끄러워하죠. 기본적으로. 놀러 자주 다닌다 그러면 내가 이래도 되나?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자책하는 그런 게 좀 많았었어요. 아니 혹시 부인께서 가족들이 놀고 먹는 연구소로 가면 부끄러워하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그냥 비웃죠. 픽. 비웃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놀고 먹는다라고 하면 조금 약간 그런 의미를 담기도 했지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비생산적인 이런 일을 한다. 팔자 좋네 뭐 이런. 그런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그랬었는데 지금 결국에는 잘 노는 사람이 좀 더 생산적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똑같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그리고 그 경제적인 어떤 가치 그 안에서 남들보다 잘 놀고 남들보다 잘 먹었다라는 게 굉장히 자신은 못 느끼지만 얼마나 자기한테 다시 돌아오는 어떤 재충전 치약을 짜면 짤수록 비는데 꽉 채워서 다시 이제 쓰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 같이 이런 걸 연구하는 게 불과 한 세대 전만이었어도 그냥 등짝 스매싱 맞고 그렇게 할 일이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얘가 또 놀라고 또 이상한 생각하네. 지금은 법인 등록도 안 해줬을 거예요. 등기소에.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추석 연휴 특집으로 마련한 날인데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다루는 방송을 이 방송을 듣고 다음 연휴 때. 다음 연휴 때 한번 픽을 해서 한번 드셔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추석 특집으로 이제 음식과 술에 대해서 앞부분에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두 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지금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한테 한 상은 좀 차려본다라고 했을 때 어떤 음식과 어떤 술을 그분들한테 권해줄지. 먼저 탁PD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추석이니까 술은 신도주를 이렇게 차리면 아주 뜻도 좋고 맛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도주요? 신도주라고 못 들어보셨죠. 신도주가 우리나라의 추석 때 먹는 술이에요 원래.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도자가 쌀 벼 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 술은 묵혀먹는 거를 더 이렇게 좀 가치를 높여주잖아요. 몇 년도, 몇 년 숙성이다, 몇 년 산이다 이런 거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그 해 난 갓 수확한 햅쌀 이걸로 만든 쌀을 굉장히 높이 쳤어요. 그래서 추석 때는 하늘과 조상의 차례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다른 술보다도 그 해 수확한 걸 가지고 바로 만들어서 올리는 그런 차례주. 이게 신도주거든요. 그래서 이 신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햅쌀을 가지고 일단 백설기를 쪄야 돼요. 그래서 그 백설기를 가지고 이렇게 누룩과 버무려가지고 술을 담근 다음에 그 위에 뜨는 맑은 청주 부분만 탁 해가지고 마시는 게 있습니다. 이걸 드시면 추석 때의 피로 같은 게 싹 풀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신도주 저도 급하게 찾아봤는데 백주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추석 무렵에 그의 첫 수확물인 햅쌀로 만든 술이다. 정말로 잘 어울리는 굉장히 상큼할 것 같아요. 맛이. 이게 아무래도 추석 때면 온도가 완전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면 술에 약간의 신맛이 껴요. 그러니까요. 숙성을 좀 시키면. 그렇게 해서 좀 굉장히 상큼한 맛도. 입맛을 살려주죠. 그렇습니다. 그럼 신도주랑 같이 먹는 음식 어떤 거가 좋을까요? 신도주 하면 뭐 이제 일단 오곡백과 무로 익었으니까 과일 같은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해 난 거. 상큼하니까. 상큼하니까. 그리고 뭐 이제 그 해 난 쌀로 만든 소편 이런 것도 사실 떡이랑 먹기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떡이랑 먹기에도 자 한번 실험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희망 좀 그러시는데. 음식은 아무래도 우리 소장님께서. 우리 소장님은 어떤 술과 어떤 음식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차례를 지냈잖아요. 이제 추석도 끝났으니까 저는 이제 기름진 추석 음식에 좀 대항할 수 있는 걷어내기 씻겨내리기. 그래서 좀 가을에 인기라는 해산물들이 있습니다. 뭐 전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만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방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대하. 이런 것들로 이제 그동안 저 고기나 뭐 갈비찜 뭐 잡채 이런 거 많이 드셨으니까. 이거는 조금 잊으시고 깔끔하게 살릴 수 있도록 가을 해산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가을 전어.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아마 집 나간 며느리가 왜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기인 줄 알고 왔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게 전어 가지고 사실 돌아오긴 좀 그렇고. 물론 전어가 가을에 제일 맛있긴 합니다. 그런데 정말 굽는 냄새가 좋아요. 맛보다는 사실 냄새가 더 좋습니다. 냄새가 더 좋나요? 그런데 지금 뼈가 무르기 때문에 아직 이제 뼈째 써는 새꽃이라고 그러죠. 전어를 그렇게 드시면 정말 이게 기름진 맛도 있지만 역시 해산물이다 보니까 고기에 비해서는 육류에 비해서는 훨씬 더 상큼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고요. 가을 전어와 함께 마실 수 있는 술이라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이제 문배술을 권합니다. 청량함이 일단 좋고요. 숯으로 만든 증류식 소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중국의 백주와도 좀 유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주 특유의 어떤 그런 무슨 농향이나 이런 향이 아니고 문배술만의 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문배술의 특징이거든요. 문배란 말 자체가 똘배. 야생배를 말하는데. 아 야생배예요? 배의 향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제 기름진 생선이죠. 전어 구이나 대하 같은 거 까서 이렇게 딱 드신 다음에 그다음에 문배술 한 잔 딱 드시면 도수가 좀 높습니다. 40도. 40도. 작은 잔으로 탁 털어넣으시면 향도 느끼고 그다음에 입맛도 싹 걷어내주는 그런 느낌이 좀 좋죠. 그리고 가을술 봄술을 담그는데 가을술이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가을술 문배주가요? 네. 다 직접 생산하고 여기 원래 평양에서 건너온 술이거든요. 평양에서 월남한 술인데 일단 뭐 그래서 그동안 이제 정상회담 때 건배주로 쓰였던. 아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평양에는 없는데 오히려 서울에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무위원장. 그 얘기를 했죠. 평양술이 왜 여기 있냐고. 그 정도로 역사가 깊고 굉장히 이제 맛 좋은 술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례를 지내면 보통 예전에 이제 제사상에 올리는 술들이 있었잖아요. 재래주. 재래주 많이 올렸는데 이게 다 빚어서 만든 거였죠? 옛날에는. 그럼요. 그렇죠. 직접. 집집마다 다 빚었죠. 가양주라고 그러죠. 가양주. 집에서 빚는다고. 그러니까 탁지영 PD께 좀 여쭤볼게요. 그 옛날에는 술을 다 빚어가지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리고 약주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다 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이 참 뭐 술꾼들의 입장에서는 꿈같은 나라인 게 주세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아 조선이요? 네네. 아. 그래서 주세가 한시적으로 오랑캐가 쳐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정말로 기근이 대기근이 났다든가 그럴 때 한시적으로 술에 세금을 부치는 경우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술에 대해서 세금을 부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흥청망청한 나라가. 그런데 그거보다는 그게 이제 조선 사람들이 술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문제예요. 조선 사람들은 술을 음식의 일부로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 빚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김치 만드는 거나 장 빚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어떻게 일일이 세금을 매길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집에 내려오는 술 잘 만드는 그런 법들이 있었던 것이고 굉장히 많은 가양주의 전통이 있었고 특히 사대부 집안은 그게 집안의 채통과 어떤 위신과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종갓집 같은 경우에는 뭐 1년에 많게는 막 30번 넘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때마다 이제 제주를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좋은 술들이 그런 종갓집 위주로 또 이제 내려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무슨 술 무슨 술 해가지고 딱 이렇게 전통주가 있는 게 약간 과거에 재래 제사진회 때 올렸던 술 뭐 이런 것들도 많군요. 그렇군요. 아니 뭐 우리 이호석 소장님도 많이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좀 인상적인 게. 저는 사실은 술 종류를 많이 안 가립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름난 곳들이 그 전통을 이어오거나 복원한 데가 많아요. 안동수주 뭐 이런 거. 네. 그렇죠. 진도 홍주라든가 아니면 뭐 서천에 있는 소곡주라든가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유명하다 해도 그때그때 맛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좀 생탁을 많이 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맛이 근질하게 하기에 이제 이게 그런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한번 걸는 탁주를 한번 걸은 청주라든가 증류주를 굉장히 원래 좋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증류주를 많이 찾는데 가는 곳마다 출장을 갔는데 점점 짐이 무거워지는 거죠. 그런 거 하나씩 한두 벽씩 사가지고 오니까.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전통주의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저는 감사한 일이죠. 지금 굉장히 잘 팔리고 있더라고요. 구독도 있어요. 저는 구독을 하다가 힘들어서 잠깐 끊었는데 돈도 돈인데. 쟁여놓으시면 돼요. 이게 이게 계속 냉장고가격 빈자리가. 먹을 시간이 없어서 계속 쌓이는 거예요. 술이. 그래서 제가 잠깐 끊었는데 어쨌든 전통주를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용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막걸리 얘기를 좀 해보고요. 이제 걸은 술 청주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어쨌든 서민 음식 서민 술 하면 막걸리였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막걸리 종류가 얼마나 돼요. 굉장히 요즘 다양해진 것 같아요. 요즘 몇백 개 되는 것 같은데. 요즘 몇백 개보다도 훨씬 많죠. 그래요? 전국적으로 양주장 개수도 엄청나게 늘었고. 몇천 종류 정도 되고 봐요. 그 정도로 많아요? 이름 없이 팔리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팔고 있는 막걸리는 막걸리 중에서도 프리미엄급 막걸리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사실 그 프리미엄급 막걸리는 형용 모순이 약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으면 벌써 사실 막걸리는 아니에요. 고급 탁주인 거죠. 고급 탁주. 네. 탁주 중에서 막걸리는 원래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런 생산품이었거든요. 막걸리가 맨 마지막에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술은 일단 빚어놓으면 처음엔 다 탁해요. 곡물 술은. 곡물 술은 쌀로 빚기 때문에. 쌀이나 보리나 수수나 곡물로 술을 해놓으면 처음 모습은 다 탁주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시판되는 막걸리 사와서 냉장고에 가만 놔둬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위아래가 분리가 되죠. 분리가 되죠. 가만히 지니까. 그래서 그 맑은 부분을 조금 더 귀하게 여겼어요. 맛도 더 깔끔하기도 하고. 청주라고 보통 부르죠. 그래서 그게 우리식 청주죠. 지금은 이제 주세법상은 약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뭐 그냥 본원적인 의미에서는 맑은 술 탁한 술로 구분을 한다면 그게 우리식의 청주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대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탁주보다도 늘 청주를 더 우대를 했고 이걸 마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걸 먼저 독에서 잘 떠내죠. 그런 다음에 아직도 술 냄새가 많이 나는 퍽퍽한 것들이 남아있을 때 거기에서 청주를 조금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이번에는 대나무 필터를 꽂습니다. 거기다가. 꽃갈모자처럼 생긴. 그게 이제 용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수 안쪽으로 맑은 술이 또 그일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그걸 또 퍼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술지개미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술지개미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청주 부분을 많이 퍼냈기 때문에 굉장히 뻑뻑하고 하지만 아직 그 술 성분은 좀 남아있고 거기다가 물을 더 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을 늘리기 위해서도 있고 발효를 다시 일으키려면 그게 너무 뻑뻑하니까 농도를 좀 묽게 만들어주기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기다리면은 재차 그 안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또 술이 되는 거죠. 그걸 그래서 이번에 이제 보자기 같은 데다 이제 붙고서는 쭉쭉 이렇게 짜면서 걸읍니다. 그래서 막 함부로 걸렀다 그래서 막걸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걸렀다 그래서 막걸리. 그 다음에 갓 걸렀다. 방금 막 걸렀다. 그래서 막걸리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러플리, 저스트, 파이널리 이 뜻이 다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발음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막국수도 그 똑같은 막자. 막국수도 같은 비슷한 건가요? 막국수도 막 만들었다 금방 만들었다. 막국수와 막걸리는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서민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네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막걸리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데 요즘 막걸리와 관련해서 이슈들이 있다면서요. 이거를 막걸리가 무슨 첨가물을 넣어서 하는 것도 막걸리다 아니다 이런 논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갖다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좀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시행령을 내서 주세법 개정에 대한 시행령 이걸 고지를 했는데 아직 이게 바뀐 건 아니고요. 이 방향으로 바꾸겠다라고 미리 예고를 한 건데. 기재부에서 예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막걸리에 그동안은 인공적인 감미료는 조금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역사가 복잡합니다. 어쨌든 인공 감미료 말고는 향료나 색소를 넣게 되면 막걸리라는 이름을 붙이지를 못했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주세법상으로는 탁주라는 카테고리인데 인공향료 인공 색소를 넣게 되면은 탁주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타주류라는 게 돼버리는 거죠. 어? 근데 본 것 같은데 그런 거 넣은 거? 그거 넣은 거를 보시면 정확하게 막걸리라고 써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병 모양은 막걸리 모양이고. 병 모양도 막걸리고. 그 다음에. 향도 막걸리고. 다 막걸리인데. 그 향이 주제가 되는 무슨 과일이나 이런 거 이름이 크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이렇게 쌀도 되게 크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를 약간 속여서 딱 보자마자 어? 이거 막걸리잖아? 라고 여기게 만들어놓은 약간 장치라고도 볼 수 있고. 그렇군요. 근데 엄밀하게 그걸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 안에 막걸리라는 말은 안 들어요. 여기 깨 같은 글씨로 이제 다른 술로 분류가 돼 있는 거군요. 네. 기타주류입니다. 기타주류. 기타주. 네. 근데 이거를.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걸 넣어도 막걸리 안에 포함시켜주겠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 향을 넣어도 막걸리로 분류하게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기존의 기타주류로 분류되던 것들이 막걸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기타주류는 탁주에 비해서 탁주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서 여러 가지 좀. 세제. 네. 혜택도 주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마련돼 있는데 기타주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기타주류의 세금이 더 비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싼 세금을 내던 술이 싼 세금을 내게 되니까 가격이 더 떨어지고. 굉장히 그 막걸리 카테고리 안에서는 굉장히 싼 막걸리가 새롭게 생겨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겠죠. 하지만은 약간 대량 생산한다든지 좀 쉽게 쉽게 만들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드는 건 아니어서. 네. 전통적으로 만드는 방식을 고집하거나 그런 거를 실험을 하시는 분들은 좀 싫어하시는 약간 그런.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한 우려를 하고 계시고요. 이게 지금 이제 막걸리의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막걸리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데까지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이전에는 막걸리 그런 머리 아픈 술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다. 옛날에는 카바이드 같은 것도 너대더라. 약간 이런 도시계단 같은 것들. 그런 게 막 얽혀 있어가지고. 아닙니다. 요즘 막걸리는 정말 철저한 주질 관리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게 그리고 법령상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술, 물, 쌀, 누룩. 이렇게 어찌 보면 우리의 막걸리 순수령 이런 거 이외에는 안 들어갑니다. 특히 그 프리미엄자를 붙이는 것들은 인공 감미료 같은 것도 안 넣고 오로지 쌀, 물, 누룩으로만 만드는데. 이제 이래서 소비자들의 어떤 인식이 막걸리가 참 괜찮은 술이지라는 게 막 이렇게 좀 확장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다시 인공 색소는 향류 같은 논란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래 역시 막걸리는 좀 저급한 술이지. 이런 인식이 퍼져나갈까 봐 너무들 우려를 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우석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걸리라는 술의 어떤 역사나 그런 걸 보면 사실은 누구나 쉽게 마실 수 있는 또 그런 카테고리의 술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편하게 즐기는데. 그렇게 또 저변을 넓히는 게 반드시 나쁜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무 전통을 고집하는 것인가? 또 뭐 이런 생각도 들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우석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걸리를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 자주 마시고 지역 막걸리들 전통이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일부러 마시는 스타일이지만. 가끔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우리 막걸리만이 진짜다. 우리 전통적으로 가양하지 않은 이것만이 진짜다라고 해서 외국인들한테도 물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보면 소주들이 팔리고 있습니다. 희석식 소주들이 팔리고 있는데 물론 대기업이 상세나는 거죠. 그런데 보면 과일 향이 들어간 게 많습니다. 실제 과일은 아니고 과일 향이 나는. 향이 나는. 향이 나는. 다른 여러 가지 귤 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한테 일단 입맛의 문지방을 넘기가 좀 더 유리하죠. 그러다가 이분들이 이제 외국 소비자들이 그런 막걸리를 과일 향이나 뭐 약간 입맛에 맞춘 그 지역의 로컬에 맞춘 그런 것들을 판매해서 좀 저변을 넓힌 다음에 그러다 보면 저절로 우리 우수한 막걸리의 맛을 느끼게 돼서 오히려 진짜 순수한 막걸리를 먹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그런 하나의 길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논쟁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술 특히 진심이신 분들은 그게 어떻게 막걸리야 향을 넣은 게. 그러니까 또 이를테면 위스키 만드는데 거기다가 인공 색소 넣어서 인공 향신료 넣으면 그게 위스키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 논리대로라면 뭐 이를테면 그냥 보리술에다가 목초액을 좀 따가지고 이렇게 스모키한 냄새를 나게 만들어서 이게 위스키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를테면 해외 수출되는 거는 이미 해외에서는 그렇게 인공 색소는 향료 들어간 막걸리도 막걸리라고 이렇게 영어로 써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 국내에 적용되는 법안에 대해서 규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해외에 뭔가 수출을 하고 그런 해외 소비자들의 입맛을 우리 진짜 막걸리 쪽으로 끌어오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술은 지금도 존재를 하고. 다만 이제 이 개정안이 되게 되면은 그게 좀 싸진다는 얘기인데. 보태가 준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그랬거든요. 예전에 소주 희석식 소주나 중국의 백주 고량주 같은 경우에도 40도 50도가 안 되면 이게 소주도 아니다. 지금 게 무슨 소주냐. 십 몇 도인데. 뭐 이랬었거든요. 예전에 제 뭐 우리 소장님도 그랬지만 저가 이제 20대 초반에 딱 처음 먹었던 술은 25도였거든요. 그렇죠. 20도. 빨간색 희석식 소주. 빨간색 희석식 소주. 그때 이제 백세주가 나오면서 인기를 끌었던 이유가 50세주를 만들어 먹으면은 대충 그게 한 16도 15도 됐거든요. 50세주가. 청주 정도의 도수로 내려가니까. 네. 그런데 지금 소주가 이제 16도 15도까지 내려갔으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소주냐 애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할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업체나 이제 소주가 이제 존속을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계속 이제 저 변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 이제 성인이 된 젊은 세대들이 소주는 너무 독해. 뭐 먹겠어. 이렇게 해보니면 이 소주도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걸리를 처음에 먹을 때 달달하고 구수하고 맛은 좋은데 또 시큼한 산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릴 때부터 약간 단맛이나 이런 쪽에 길들여져 있는 그런 소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향 막걸리를 통해서 진짜 정통 막걸리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막걸리 얘기 이런 논쟁적인 주제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자 막걸리하고 잘 어울리는 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전이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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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요. 또 추석에는 전들을 많이 붙이시니까 이 방송 들으시고 아직 연휴가 끝나기 전에 빨리 가서 남았을 거예요. 전이 남아있을 테니까 막걸리를 빨리 사서 드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뭐 보쌈이나 이런 돼지하고 좀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즘 막걸리 중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산미가 요즘 트렌드예요. 산미. 네. 그러니까 술도 커피도 산미를 찾는 문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술이 대체로 좀 달아요.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게 되면 뭘 넣어서 달아지는 게 아니라 쌀 자체에서 당분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그대로 남아있어가지고 굉장히 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조상들은 사실 이 맛을 너무너무 꿈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달게 만들 수 있을까를 좀 많이 연구를 하신 거고. 그래서 백종원 씨가 인기군요. 설탕 마이드라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감각이랑 또 안 맞으니까 너무 달면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들도 있으니까 단맛을 좀 빼는 방향으로 가다가 또 무한정 뺄 수가 없거든요. 단맛이라는 게 우리 술 자체가 만드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은 우리 원래 있던 문 안에서 또 잘 살려가지고 신맛이 약간 들어가게 해주면 단맛이 좀 있어도 이게 균형 잡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술들이 굉장히 인기고. 그래서 이런 신맛에도 이제 좋아하시는 정도에 따라서 아예 안 신거부터 꽤 강한 산미를 가지고 있는 술까지 이제 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산미가 있는 탁주 같은 경우에는 좀 맛이나 향이 강한 그런 해산물 같은 거와도 굉장히 잘 맞고 고기 육류와도 잘 맞고요. 뭐 이를테면 홍어 같은 건 특히나 이제 막걸리 없이는 먹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진짜. 게다가 홍어는 또 김치가 없으면 또 못 맞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 또 돼지고기가 없으면. 아 너무 잘 맞죠. 홍어 삼합. 그래서 어쩌다 보니 삼합이 되는 거군요. 삼합이 되는 거죠. 삼합이 되는 거죠. 세 가지 성질이 다른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맛을 낸다. 삼합에 홍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호석 소장님은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녀오셨으니까 이런 거 한번 제안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이 음식과 이 술을 먹어보면 너는 아직까지 경험해 보진 못한 이런 게 열릴 거야. 뭐 이런 거. 아 그렇다면 한 군데만 얘기해. 편하게 하십시오. 너무 길어지지만 않게. 지금 아무래도 때가 가을로 접어들었으니까 가을에 버섯이 많이 나잖아요. 그러면 전라남도 장흥군이 표고버섯 산지입니다. 노지버섯이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버섯과 소고기와 그다음에 키조개의 관자 같이 얹어서 먹는 장흥삼합이 있습니다. 장흥삼합이요. 너무 맛있죠. 벌써 침이 막 넘어가려고 하네요. 네. 이거에다가 이제 지역 막걸리를 같이 드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좀 세게. 그 인근에 또 강진에 병영 소주라고 있어요. 병영이 예전에 군부대가 있던 곳이니까. 아 병영이요. 네. 조선시대. 그래서 그 병영에서 소주를 만드는 원래 군부대에 있으면 부대에 납품하는 군납업체 소주가 있었던 거죠. 통영에도 그렇고 여기 강진에도 그렇고 그래서 강진 소주와 장흥 바로 옆에 인근이거든요. 네. 거기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고. 그다음에 탁주를 좋아하신다. 탁주는 또 전라남도에 많습니다. 곳곳에 있는데 저는 또 여수 개도 막걸리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수 개도 막걸리요. 개도. 네. 개도 좋아한다 그래서 개도 막걸리가 아니고요. 섬이 있습니다. 섬. 섬 이름이 개. 섬 이름이 개 자가 가위. 네. 맞습니다. 옆으로 걷는 개 그게 아니라. 네. 여수의 그 선소 예전에 충무공이 거기서 이제 우리 판옥선이랑 거북선 쪽을 이제 정비하고 만들던 그 조선소가 있던 선소가 있는데 선소 근처에 개도가 있습니다. 그쪽에 막걸리가 굉장히 유명하니까 전라남도 쪽에 있는 아무래도 쌀이 많이 나던 곳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막걸리를 찾아서 드시면 여행의 즐거움이 좀 배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탁재형 피디는 좀 추천해 줄 만한 맛있는 막걸리. 얼마 전에 단양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단양이요? 네. 단양. 단양이 알고 보면은 정말 놀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또 수도권에서 거리도 딱 적당해가지고 굉장히 정말 좋은 그런 기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단양에 근데 단양 팔경이라는 게 있어요. 도담산보기 첫 번째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단양 팔경을 다 보신 다음에 꼭 들르셔야 하는 곳이 팔경을 다 본다면 반드시 여길 와야 된다 그래서 구경시장이에요. 아 구경시장? 네. 아 구경을 하라라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의 이름이 그래서. 전통성. 네. 팔경에 버금가는 여기가 이제 아홉 번째 경치이기도 하고 팔경 다 돌고 나서는 여기로 와라. 그래서 구경시장인데 이 구경시장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 마늘 골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양이 또 마늘로 유명해요. 육종마늘로 유명해요. 그래서 마늘이 정말 그 드라큘라 뭐 이제 뱀파이어 이런 종류들이 여기 정말 범접도 못할 그런 포스를 뿜내는. 심지어 모기도 없어요. 그냥 마늘 쫙 걸려있는 골목이 있고. 시장에는 그냥 쫙 걸려있는 그냥 이게 보여요. 네. 그리고 그 옆 골목이 이제 마늘 순대거리에요. 마늘 순대거리에요. 마늘을 박아는 통마늘을 박아는. 통마늘이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마늘 순대 통마늘 순대 그리고 순대국 뭐 이런 거 또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강 막걸리. 대강 막걸리요. 이게 이제 1919년부터 이어지는 굉장히 오래된 또 양조장입니다. 극렬이 넘었네요. 대강 만들어서 대강 막걸리.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막 만든 거 아니에요? 막 만든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맛있고 아직도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들고 있고. 거기 이제 단양 시내에 가보시면은 체험관이 있어요. 전시관. 그래서 거기 굉장히 옛날 뭐 이제 일제시대 때부터의 그런 막걸리 만들던 그런 도구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산업 발전기의 그런 여러 가지 막걸리 양조장의 풍경들. 이런 것들이 다 보존되어 있는 곳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옆에 가면 진짜 술을 빚는 곳이 있는데 들어가 보면은 술독이 있는데 거기 소화라고 이렇게 각인이 찍혀 있어요. 연호가 있구나. 그게 뭐냐면 이제 일제시대 때 그 연호. 그래가지고. 아 소화가 그. 네. 소화 몇 년 소화 몇 년 할 때. 그래서 옛날에는 그 소화 그 다음에 땡 하고 비워놓고 그 다음에 년 그 다음에 월 일 이렇게 이제 독에 아예 독이 무를 때 음각을 해놓은 거고. 거기다가 이렇게 붓글씨로 이렇게 이제 이를테면은 뭐 1932년에. 양조 연호리를 적어놓은 거. 네. 제조 연호리. 3월 1일 날 뭐 몇 석 그러니까 이제 몇 리터가 여기 들어갔다. 나중에 이제 세금 받으러 올 때 그거를 기초로 해가지고 세금을 받아가는 거죠. 일제가 처음으로 이제 주세를 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조선시대까지는 주세를 잘 안 내다가 일본에서 내려고 하니까. 내라고 하니까 엄청 반발이 심했을 것 같네요. 그럼요. 그리고 주세를 걷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가양주를 전부 금지시켜죠. 왜냐하면 세금을 거두려면 허가된 양조장에서만. 집에서 그럼 못 담그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김치를 우리가 만들어 먹고 있는데 너 앞으로 김치 만들려면은 뭐 1키로 만들 사람은 뭐 얼마짜리. 뭐 10키로 만들 사람은 얼마짜리 면허를 내. 이렇게 일제가 강제를 한 거예요. 술 빚는 거에 대해서. 수입인지 같은 걸 사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이제 전통주 시장이 완전히 그러니까 막걸리나 이런 게 죽었다가 다시 이제 뒤늦게 이제 살아나고 있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우리의 술 우리의 맛. 이제 우리가 지켜왔던 아니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선호했던 맛들이란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거가 우리의 맛이라고 소장님을 좀 보십니까? 어 우리 한식과 한국인의 어떤 식습관 그다음에 좋아하는 이제 음식의 선호도가 보통 우리는 복합미 모든 게 섞여 있을 때 가장 이제 맛있게 느끼거든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빔밥 같은 느낌인가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비빔밥이고요. 네. 뭐 현대에 들어서는 김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료가 한 입 속에 들어가서 어우러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문화가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그러게요. 서양의 코스요리 보면 하나하나씩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먹고 그다음에 이걸 먹고 이걸 먹어야 된다. 이게 코스요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하나의 개별적인 맛을 단순미를 즐기는 거고 우리는 한꺼번에 쌈도 그렇죠. 상추를 싸요. 밥을 얹고 쌈장을 넣고 고기나 생선회를 넣고 그다음에 채소들을 올려서 이렇게 싸먹잖아요. 그렇죠. 한 입 속에서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한식상도 그렇습니다. 한정식도 보면 그 상을 반찬 하나에 밥이랑 같이 먹으면 나중에 밥이 모자라요. 한정식이 보면. 그러네요. 그렇게 넣을까. 그러니까 이거 입에 넣고 이거 입에 넣고 이거 입에 넣고 밥을 넣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정식상에서 네 명이 밥을 먹어도 다 다르게 먹는 거예요. 순서도 다르고 그 안에 섞여 있는 맛도 다르게. 그러니까 그런 복합미를 굉장히 중요시 어기고 이게 또 K푸드예요. 요새 인기의 한 몫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죠. 냉동김밥. 냉동김밥. 원래 이제 김도 잘 안 먹던 사람들이 냉동김밥을 굉장히 많이 사 먹고 있는데 그 안에 가진 채소들과 영양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죠. 단백질과 그다음에 식이섬유 그다음에 탄수화물 모두가 들어있으니까 그런 복합미와 복합적인 영양이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것 같습니다. 탁피디가 보시기에는 우리의 맛은 어떤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게 술에도 적용이 돼요. 아 술에도 적용이 되네요. 그래서 일본 술과 우리 술을 비교해보면 굉장히 재밌는데요. 일본에도 청주가 있고 일본 말로는 세이쉬라고도 하고 그냥 니혼슈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일본 술이라고 부르죠. 그게 이제 일본식 청주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도 청주가 있죠. 이게 이름이 지금 주세법상으로는 약주라고 부르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일본의 청주의 경우에는 쌀을 다 도정을 해서 써요. 그러니까 그 쌀의 겉면을 많게는 50%, 50% 그 이상 요새 서로 경쟁이 붙어서 우리는 60%를 깎아서 80% 깎아서 이런 것도 있던데요. 70%, 80% 그래서 그렇게 깎여진 쌀을 보면 정말 조그매요. 무슨 조 같아요. 하얀 조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해서 술을 만들거든요. 술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술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그냥 옛날 문헌에 보면 100번 씻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도정 이런 거 없이 열심히 씻어 그다음에 만들면 돼.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 걸 만들어내냐면 쌀의 가운데 있는 게 전분이고 그 전분을 싸고 있는 게 지방과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술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날려버리고 술을 만들기 때문에 좋게 말하면 깔끔하고 안 좋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죠. 그런데 우리나라 술 같은 경우에는 이걸 다 살려서 술 빚기를 하기 때문에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면 맛이 좀 잡스럽지 않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이걸 좋은 방향으로 잘 세련되게 만들면 맛이 굉장히 오묘해지고 복잡해지는 거죠. 풍부해질 수가 있어요. 풍성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두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원래 맛도 그렇고 이 어우러짐 이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했는데 왜 정치는 이 모양일까 이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짧게 정치인들한테 이 음식을 여야 대표 영수회담 하면서 이 음식을 좀 드시면서 정치를 좀 잘해보라고 권한다 하면 우리 소장님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영조와 탕평체를 주면서 여러 가지 당의 색깔들은 다르겠지만 한 대 어우러져서 즐겨라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그걸 제가 반복할 수는 없고 저는 그래서 지금 그냥 요즘 인기 있는 대하구이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흰다리새우 생새우구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좌우 양손으로 까야 되거든요. 한 손으로 깔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좌우 양손을 써야 먹을 수 있는 또 격식도 좀 내려놓고 친해지게 해주고 네. 그러니까요. 좋네요. 대하구이. 알겠습니다. 탁PD. 저는 지난 주말에 일본 친구 한 명 와가지고 한강에 절유리 폭우라고 조금만 폭우가 있어요. 고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 음식을 대접했는데 이 친구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숭어무침회.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게 진짜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를 먹을 땐 그냥 회만 먹지. 그런데 회를 일단 회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야채 무침을 따로 이렇게 줘가지고 거기다 회를 넣어서 막 이렇게 제가 비닐장갑 끼고 한 손으로 막 버무려서 줬더니 지금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말 모든 재료가 이렇게 어우러져서 맛을 내는 무침회를 좀 드시면서 제철 무침회 좀 드시면서 마음속에 그런 우라도 좀 내려놓으시고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좀 하시면 어떨까. 우라. 네. 좋습니다. 무침회 해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올해 상반기 많은 일이 있었고 정말 상처받은 분들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한 끼의 밥상과 술상을 차려준다라면 어떤 분에게 어떤 상을 차려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에게까지. 네. 어떤 분에게. 경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여러모로 살기가 좀 불편해지고 물가에 비해서 소득이나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좀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값싸고 맛 좋은 우리 돼지고기. 네. 돼지고기 정도는 사실은 저렴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게 삼겹살 빼고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제육볶음. 제육볶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육볶음은 앞다리살 보통 앞다리살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삼겹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저렴하게 단백질도 충전하시고 또 매콤한 맛에 스트레스까지 날릴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음식이지 않나 서민들의 아픔을 희열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알겠습니다. 제육볶음 말씀해 주셨고. 이번 여름도 정말 재해가 많았고 그 재해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셨던 우리 특히나 소방 관계자분들.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여러 공무원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 여름을 잊을 만큼 좀 시원한 저는 하이볼을 한 잔 말아드리고 싶습니다. 하이볼. 네. 좋죠. 그래서 이 하이볼 중에서도 우리 그 진도 홍주라는 술이 있어요. 이게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술이에요. 이게 빨간 홍주. 이거 역사가 거슬러 올라가면 삼별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런 술이 있는데 이게 색깔도 너무 청년의 색인데 지치뿌리라는 식물의 색인데 빨갛고 이 향도 굉장히 오묘한 그런 식물성의 향이 나요. 약간 씁쓸하기도 하면서 향긋하기도 하면서 이걸 가지고 하이볼을 말게 되면 조선진토닉입니다. 진짜 소방관 색깔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두 분이 정말로 전문가라는 게 느껴지는 게 즉석에서 지금 드린 질문인데 바로바로 이렇게 훌륭한 레시피가 나와왔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석 특집으로 진행된 음식과 술 그리고 위로의 맛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탁재형 PD 그리고 이우석 놀고먹기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못다한 얘기는 한번 다음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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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